구독, 좋아요,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저희 이쁜여자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이 박수영이고요 96년도 10월 14일 제주도 태어났다가 서울로 온 것 같습니다 키는 167, 170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3cm 줄인 그런 부분이죠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예 정버지게 잘 어울리는 여자 조이야 양갈래 고마워 아 역시 걸그룹들의 필수코스 계단에서 사진찍기 그녀도 역시 응? 조이 공주님? 끝에 까치했네 인생이 힘들 땐 빠이 아 이거 뭐야 남자애들 두 명이 이거 조이 가운데 끼고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너희들 범죄야 잡혀가 추영우하고 백성철이라고 그게 누군데 난 몰라 끝에 까치했네 어 삼각깃밥 좋아하시는가 본데요 나중에 같이 먹자 아이 또 이건 뭐야 이거 원슈타인 그거 누군데 누군데 자꾸 나한테 보여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원슈타인 사라져 얼굴만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네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하나 사줄게 애기야 하드 사줄게 조 조이야 너 경찰이었어?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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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널 체포하겠다 어머머 강아지 너무 귀엽다 저도 전생에 강아지였는데 나도 안아주면 안돼? 조이 너 극칙이었어? 에헤 이건 생일때 같은데요 다음 생실때 나를 쳐다 꼬치 갚떼고 있는 혹시 코뚱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너무나도 이쁜 여자 조이 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